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2018년 9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국제합상전략영수의 이정선 소장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가지에 대해서 답이 있겠지만 사람은 또 어떤 목표가 없고 일이 있고 도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밥만 먹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있고 또 뭔가 성취하고 도전하고 그게 꼭 돈하고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끝까지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노래를 오늘 767번째 노래를 도전하는데 노래 제목은 감수광 혜은이 가수가 제주도 출신이라서 약간 제주도 사투리가 바뀐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과거에 됐지만 요새 많은 가수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노래에 도전하겠습니다. 767번 감수광 편집들은 연습생번째로 바닥 흔드신 제주도 되는 풀도 마치마 인정만 뽑아주시고 아가씨도 마치며 감수광 감수광 날 먼저 갈래 감수광 설문사랑 보낸 시에 방어 들러 온적소에 겨울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낮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광 감수광 날 얻어 갈래 감수광 설문사랑 보낸 시에 방어 들러 온적소에 혼자 웃소예 어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어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혼자 돌아올소예 감수광 감수광 날 먼저 갈래 감수광 설문사랑 보낸 시에 방어 들러 온적소에 설문사랑 보낸 시에 방어 들러 온적 이렇게 불러왔는데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혜은이 가수께서는 노래를 정말로 잘하는 가수 중의 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